안녕하세요 개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닷속 동물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완다. 처음 영상에서 이번 라운드를 완다로 하겠습니다. 이 완다 노래를 불러야지 강어가 올라가요. 어 뭐야? 얘들 왜 나만 공격하지? 내가 레벨이 낮다고 너네 낯깔 보는 거야. 너네 당연히 두고 봐. 알았어. 우선은 빨리 무기를 모아야 되는데 수류탄이 어디 갔지? 근데 완다 좋긴 좋은데 이게 노래를 부르면 방어가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이 창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또 안 맞는 것 같아. 받아라 그래도. 너 왜 여기서 숨어있어? 오케이 죽었어. 이리 와 너도 받아라. 이 창. 이 비같이 내리는 창 한번 받아봐라 인마. 어디갔어 이제 다. 어 너 문어 왜 거기 숨어있어? 너 얘 왜 이래? 왜 안 움직여? 이리 와. 이리 와 문어발 좀 먹자. 그렇지. 오크통을 먹고. 그 다음에 아 수류탄 왔어. 실버 수류탄에다가 또 실버 창까지 여기 얻었네요. 이리 와 이거나 받아라 인마. 이게 창이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안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다라. 그래도 완다 좋은 거는 계속 노래를 부르면은 방어가 계속 올라가서 어?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많이 차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하다라 인마. 이게 창을 쌌는데 이거 뭐야. 늦게. 늦게 나와요. 그게 안 좋네요. 완다. 그거 말고는 다 좋아요. 여러분. 오케이. 열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인마. 이거 봐. 어 내 전설의. 전설의 샷건 내가 뺏어야겠다. 어디가. 도망가지마. 완다가 좀 느리게 좀 느리네요. 바다라. 근데 완다가 이게 고래. 고래인데도 바닷속에서 물속에서도 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 핑이나. 오 오 예 예 오 오케이. 어. 전설의 샷건. 핑이나. 어 뭐야 너 바다라 인마. 핑이나 그 뭐지. 그 펄지. 펄지는 물속에서 정말 빠르거든요. 오 예. 전설의 샷건 났어. 전설. 어. 너 누구야. 누가 나 쏜겨. 일루와. 누구야. 오케이. 너 일루와 인마. 어. 아. 물속에서는 무기를 못샷건 안타깝네요. 럴럴 이거나 바다라 인마. 이 감이 나한테 던져. 바다라. 바다라 거북이. 응? 이 범고래가 이 나완다 범고래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어. 좋아하는 음식은. 거북이 배. 너 일루와 인마. 내가 먹어 죽겠어. 바다라. 죽었어. 오케이. 세 마리 남았다. 아. 전설의 샷건 너무 좋아요 진짜. 우와. 이. 두 마리 남았다. 좀. 좀 쏴야겠어요. 좀 이렇게. 전설의 샷건을 좀. 응? 바로 안 죽이고. 좀 갖고 놀다가. 좀. 해치워야겠어요. 항복. 항복. 때리지마. 그만 때려. 오. 한국사람이네. 때리지마.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 때리지마. 항복. 아 그만해 항복. 항복 항복 항복. 나 때리지마 우리. 나 이거 전설의 샷건 좀 조금만 쓰게. 내보려. 더 좀. 응? 그만 기다려. 응? 전설의 샷건. 너 이름 뭐야. 유진사랑이야? 유진? 유진이 누구야. 으악. 때리지마. 우리 같은 한국사람들이. 왜 이렇게 때려. 나 너 안 죽일거야. 아. 나 이거 샷건 좀 갖고 놀게. 내보려. 좀. 응? 에너지 채워야지. 해봐라. 나는 헬스백 두 개에다가. 에너지 계속 채울 수 있게. 이롱. 그만. 좀. 아 진짜. 누가 죽는지. 누가 먼저 죽는지 한번 보자. 응? 내가 이겼다. 아주 쉽게 이겼다. 이번 라운드는 다음 해양 동물인. 이 샤크. 응? 상어. 핀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참 붙어먹고. 받아라. 핀은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얘 한번 물어버리면 에너지도 채워지고. 상어. 이 샷건 에너지를 진짜. 엄청. 엄청. 진짜 많이. 달게 할 수 있어. 받아라. 아. 빗나갔어. 어. 누구야. 미치다. 어. 똥냄새 나네. 받아라. 죽어라. 죽어라. 이거 내꺼야. 안돼. 아. 뺏겼어. 이거라 먹어라. 받아라. 오케이. 그렇지. 오. 여기 핀 있어. 핀. 핀. 너 일로와 임마. 받아라. 어. 나만 살아 남았어. 오. 너 누구야. 어. 라비다. 너 일로와 임마. 아. 진짜. 받아라. 받아라. 오케이. 나만 살았어. 헬스백 엄청 많네 여기. 하나 먹고. 이거 실버. 실버 수류탄이랑 실버 차 하나 먹고. 여기서. 불 속에서 벗어나야 돼. 오. 뭐야. 닉스 있네. 내가 물어버려야지. 나 울자 보자. 오. 빗나갔어. 아 진짜.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물어버려야지. 어딜 도망가. 도망가지 마. 나를 놀이봐. 오. 오. 전설의 수류탄을 갖고 있었네. 아 진짜. 아싸. 아. 기분 짤지는데. 저번 판에서도 전설의 작가만 없고. 이번 판에는 전설의 수류탄. 이제 전설의 무기들은 정말 파워가 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단. 오. 뭐지. 누구지. 일로와. 오. 코끼리. 코끼리 에너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기 좀 힘들어요. 일로와. 프랭크. 널 놀이봐. 물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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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에티 도망가냐. 아. 도망갔어. 오케이. 에너지에다가. 방어링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오. 오. 어떡해. 버그한테 잘못 꺼냐면 죽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 받아라 인마. 누가 기내보다. 오. 받아라 뭐야. 오. 어떡해. 내가 이겼어. 오. 버그한테 진짜 잘못 꺼냐면 진짜 죽어요. 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버그. 오. 아직 레벨이 좀 낮아요. 받아라. 오. 너. 배씨. 배씨. 물어 인마. 받아라 인마. 오. 배씨. 받아라. 내가 물어버려야죠. 빗나갔어. 배씨 하고. 이리와. 받아라. 배씨 하고. 뭘리 왜. 나만 공격해. 니네들. 오. 나는 그래도 한 번만 팬다. 한 번만. 이리와. 그렇지. 너. 너. 너 차려라. 받아라. 이겼다. 이제 마지막 해양 동물인. 이 파에를 해볼게요. 문어. 문어발 파에. 이 파에가 정말 좋은 거는. 무기를 4개까지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에너지가 빨리빨리 달아가지고. 그게 좀 안좋아요. 안좋아요. 받아라. 아. 아. 피했어.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빨리 이리와. 우선은 전설의 이. 이. 가드부탄 주의팀에요. 그래야지 전설의 무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샷건 쏠때 진짜 멀리까지 나가요. 샷건. 우와. 어. 빨리 죽어라. 샷건. 저 샷건 내꺼다. 너는 못먹지롱 마일로. 너는 못먹지롱. 내꺼다. 오. 믹스오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돼. 저리가. 이거 내꺼. 내 샷건이 오지 말라고. 오케이. 니네 다 죽었어. 보시죠. 샷건 쏘면은 엄청 많이 나가요. 진짜. 파에로. 샷건 쏘면 엄청 많이 나가요. 오케이. 받아라 인마. 전설의 샷건. 너희 다 죽었어. 니네 다 끝났어. 나 전설의 샷건 있어. 받아라 인마. 전설의 샷건. 야. 니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나의 전설의 샷건. 오. 진짜 파에는 무기를 내까지 쓸 수 있어. 너무 좋아. 받아라. 전설의 샷건. 와. 파에하고. 전설의 샷건은. 조합이 잘 맞아요. 다 어디 간거야. 누구야. 받아라. 퍼. 샷건. 샷건으로 날려주지. 오. 아홉 마리 남았습니다. 어디 갔어요 다.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여섯 마리 남았어요. 아. 내 샷건으로 다 없애버려야지. 여기. 여기 누구 있나? 없네. 오케이. 어허허허허허. 저 엎구통 다 없어졌어. 어. 어. 너무 기분 좋다. 샷건으로 이렇게. 쏘는 거 너무 좋아요. 받아라. 이래야. 그 숨. 오. 롤롤롤롤. 이거 피할 수 있을 거 같아? 받아라 인마. 오케이. 샷건이다 이마. 아. 너무 좋아.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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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동물들. 샷건. 어디갔어 동물들. 이리와 이리와. 프랭크. 너 코끼리. 니가 아무리 특히 엘러지가 많더라도 내 샷건으로는 어? 맥을 못줄걸? 받아라 인마. 하하하. 오. 피했어. 아. 벽에 맞았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서 문에서 나올 때 쏘아야지. 받아라 오 레벨 13 오지마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인마 오지 말라고 이거랑 받아라 먹고 있다라 이거랑 안보일걸 받아라 샷판이다 받아라 야구르지롱 받아라 인마 죽어라 오 에너지 헬스팩 없나보군 받아라 인마 오 헬스팩 있었어 안녕 마지막 샷 오케이 한마리 남았습니다 한마리 오 벅이요 벅 아 오케이 샷권이나 받아라 인마 벅 이 벅 어 이 벅 상대할때는 에너지가 수비탄을 멀리 못 던지기 때문에 항상 벅이랑 그 자기 캐릭터 사이에 뭐 이렇게 뭐지 당해물을 이렇게 거야되요 어 이겼다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